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우수정책 제안 상장수여, 우수정책 제안 발표, 구청장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영등포구 정책을 주제로 12개조가 5분 이내 자유발표를 진행했으며 외전시 일시정지 도로의 안착을 위해 방안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는 영등포구 사회복지 주요 정책, 구청 구직사이트 내 청년을 위한 더 좋은 일자리 공고 희망 등 청년정책, 생활 밀착형 제안, 영등포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